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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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4개 있어요 일반 라면 말고 토마토 같은 거 넣어서 제가 한번 끓여볼까요? 네 라면 토마토 내가 사올게 네, 토마토? 알겠습니다 춥나? 안 춘 거 같기도 하고 해가 잘 떴네 안 60 caller 춥먹잖아 춥먹 2개 쇼 왈 Tub 1 2 3 4개 하나씩 먹어도 되겠네. 안을 해놓고 하나씩 먹어도 되겠네. Excuse me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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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50€. 오케이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두 개 두 개 해야 돼. 세이퍼 앞에 만들어. 와우. 역시 원형이야. 우린 또 못 견디잖아. 알죠 알죠.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는데. 원래 그래 집에 있으면 치우는 사람 따로. 어지르는 사람 따로. 저희 생명입니다. 백김치. 우리의 생명이에요. 원형이 형. 응? 저 식초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요? 제가 한번 찾. 식초 있으시죠 형. 토마토라면 식초를 넣는다고? 응. 그래? 마지막에 그게 넣어야 돼. 마지막에? 네. 아 그래? 네. 다진 마늘하고 식초. 나는 그냥 토마토 사면 이게 마지막에 토마토 들어가는 거거든. 그냥 토마토 넣는다고?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의 레시피를 다르게 해서 끓여봐. 두 사람의 레시피를 다르게 해서 끓여봐. 맛을 보게. 그래. 어 그래? 너는 그런 네 방법대로 끓여 그거 써? 어? 그래 그래. 그래서 승리자를 팀전. 형팀 홍팀. 마지막에 그게 넣어야 돼. 아 그래? 네. 다진 마늘하고 식초. 식초를 넣는다. 아니면 토마토. 유리가 식초랑 다진 마늘. 이렇게 넣을래? 오케이. 한번 깔 주세요. 예시해 봐.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. 네?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도록. 세푸 마치. 세푸 마치. 세푸 마치. 노래 양이 좋다. 노래 양이 좋다. 이거는 우리는 약간 스트 개념으로 그래야 되자.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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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넣어야 되지? 아니 맨 마지막에? 좋았어 토마토 토마토 나이스! 아주 나이스!! 마지막은 주척 토마토, 계란, 쭈! 식초! 어, 끝났어. 먹자. 가자, 가자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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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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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우와, 이건 뭐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, 이거는 원영이 표. 원영이 형께서 훨씬 맛있겠다. 아니, 내 건 그냥 기본이야. 한 게 없어. 내가 유리 거 먹어봐야지. 이건 유리해. 이건 유리 거. 명훈이 형 거 떨어져야지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여긴 계란이, 계란이 안 들어갔네? 계란 들어갔어. 들어갔어? 맑은데, 그런데? 계란은 안 풀었어. 고기 맛있네. 고기 맛있네. 그 국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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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, 국물. 국물, 국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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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야. 라면이 이거. 와 이 맛 시원하다 아 귀한 토마토를 프린트 하셨네 우리 거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봐요 우리 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마늘 향이 굉장히 좋네 우와 이거 뭐야 맛있다 유라 이것도 맛있어 해장 이건 해장물 어우 제 건 좀 맵네요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이 되네 어우 땀나 땀나면 안 되는데 나 땀나가지고 여기서 먹으려고 둘 다 맛있다 여기에 국물을 섞어 먹으면 대충입니다 끝 맛있어 진국이야 진국 됐어? 응 아니면 설거지 설거지 거리를 형님은 안 먹어야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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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거지 빨리 하고 텐트 치러 가야돼요. 차로 캠핑장 안에 들어가야지. 그렇죠. 이동하나 또? 마지막까지. 11시 정도에 지금 체크아웃 해야 돼요. 이거 먹고. 몇 시인데 지금? 10시 한 반이요. 오늘 10시 30마죠. 전혀. 아니 우리 마지막 날 고립됐을 때 먹었던 놈. 설거지 바로 와라 할게. 설거지 내가 할게. 하고 그럼 옷 갈아입어. 옷 갈아입어. 우리가 할게. 완전 명훈이 형 최고. 오늘 형이 제일 좋아요. 진웅이는? 이제 좀 질렸어. 이 자식아. 오 5분 남았어. 빰빰빰빰 빰빰 빰빰. I'll be check out. 야 차 키 어디 갔어? 차 키? 차 키 마지막 쓰신 분 어디 계세요? 야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괜히 늦었다고 연령되는 거 아니야? 캠핑이래. 캠핑이래. 원래 이렇게 못이 안 끝나는 거야? 어? 어 올라. 올라오. 지금 밤 dear konkurs disting 네네네 근데 야 assim. 캠핑이 정해져 볼 수 있을 거 아니야? OK. So to 88, you move from 24 to 89. OK, yeah, yeah. Thank you. What time is checkout time in Bangalore? Normally, midday. Midday? Noon? Yes. 12 o'clock. 아, 멀티셨어. But it's not a problem, OK? Yeah. You have enough time. Don't worry. Thank you. Yeah.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, 이 얘기하면. 형한테 이 얘기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. 왜? Check out time 12시래요.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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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. 가방 좀. 금삼댕이. 금삼댕이. 시간 마음 좋지 뭐. 금삼댕이. 그래. 어디가 봐. 잘하면 자. 잘하면 자. 잘하면 자. 아, 12시인 자로서 우리 여유케 할 거야. 잘했어. 11시에 준비하는 게 훨씬 좋아. 맞습니다. 네. 네.